안녕하세요. 수연 집밥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4겹 치킨타올 친환경 제품 초이세 소개해 드릴게요. 품질뿐만 아니라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천년 펄프 100% 화이트와 대나무 친환경 키친타올 두가지입니다. 무형광, 무색소, 무향으로 식품이 닿는 곳에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여서 자연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키친타올을 사용해 봤는데 제가 사용하던 코스 키친타올은 가격이 4만원대로 올랐더라구요. 초이세 키친타올은 더 도톰하고 성분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도톰하고 먼지 날림이 적어서 정말 최고에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특허받은 네 겹 키친타올입니다. 엠보싱 무늬도 다른데요. 대질 엠보싱으로 물기뿐만 아니라 기름기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해 줍니다. 비염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년 펄프구요. 뜯어도 먼지 날림이 적습니다. 평소에 키친타올이 얇아서 여러 장 사용했었는데 초이색 키친타올은 도톰해서 정말 쓸수록 좋더라구요. 저는 기름진 음식을 요리한 후에 프라이팬 닦을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흡수력이 좋아 한장으로도 기름이 싹 잘 닦여집니다.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설거지 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프리미엄 4겹 키친타올 친환경 제품 초이색. 정말 인생 키친타올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